너 이걸 쓰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다녔구나, 차우인. 내 아버지랑 똑같아.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아주 무더운 애도 나 협박했지. 아버지가 당신을 특별하게 여겼다면 아버지 성격에 폭주하는 당신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. 너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? 너 아주 순진하구나. 난 네 아버지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. 이번에는 네가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 이제 곧 네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. 난 내 앞을 막는 건 뭐든지 치워버리니까. 부하의 충성심을 이용하는 당신,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? 부하? 너와 나 해결 못한 그 멍청이? 걘 그냥 내 도구일 뿐이야. 이제 쓸모없게 됐지만 이젠 내가 직접 네 머릿속에 총알을 박을 수 있어. 언제든지 와. 기다리고 있을게. 아버지에 대해 잘 안다면 내가 어떨지도 잘 알고 있겠지. 이제 당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너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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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